저는 매년 10월경 쯤에 그 이대매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목회 방향성을 정하는 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표에 담긴 뜻을 목표로 정하고 그 목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배너를 걸어놓고 또 말씀도 나눕니다 꼭 무엇을 이루기 위함 보다는 교회가 간직해야 될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추구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은 이 표를 정하고는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상적인 것에게 현실감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표가 구호에 그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을 넘어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이상의 꿈을 꾸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표는 이상적이어야 하고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추상적이라 구체성이 떨어져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표로 세우고 하랜 동안 이 표를 중심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작년에 표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라고 했는데요 저는 1년 내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이루는 것,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 소위 말하는 두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라고 했는데 무슨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제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인이 아니라 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 변화, 열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달려왔습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로서 회복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가져야 할 열정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검연표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라라고 정했고요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하여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런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뭔가 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뭘까라고 묻는 질문에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에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대화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소위 말하는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가 모두 860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하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두 360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1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피라고 하는 단어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보혈 피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합치면 한 400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3배 가까이 많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고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하는 단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의 키가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아무도 그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못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세워야 할 목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1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레비기스 19장, 29장, 30장 이 세 군데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이 능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창조주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다 이뤄왔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속성 이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속성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다른 모든 성품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속성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요한 게시록 4장 8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전능하시다 완전하시다 영원하시다 이런 대신에 한마디로 거룩하시다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게시록 4장 8절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천상의 예배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 천상의 예배는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갖고 그 안에 주위에 있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영원하시다 지혜로우시다 실실하시다 전등하시다라고 하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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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변치 않으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사에서 6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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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분해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완전함과 천지전능하심이 거룩함으로 총망라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은 다른 어떤 속성보다 어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는요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소유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쳤네요 비공유적 속성을 하다가 공유적 속성을 쳤습니다 잘못 쳤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전능함 전지함 그리고 영원함 이것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뛰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능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건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피조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바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함, 자비로움, 인자심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과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가 되면 그것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좀 어렵나요? 다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죠 우리와 함께 공유하라 너희들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심 너희들도 선하고 자비로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은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왜 거룩해야 하는가 히브리스 12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인 거룩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광야에서 목자를 만나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비거룩한 것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럼 교회 갈 때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서는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왜 희생의 재물을 드리라고 했는가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하니 정결케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이 뭔가 첫 번째로 성결이 바로 거룩입니다 깨끗함이 거룩입니다 레비기스 20장 7절에 보면요 너희는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라 깨끗이 하여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다는 뜻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청결은 곧 내 외적인 것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도 청결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10편 24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산의 오랫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 누구인가 손이 깨끗한 자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은 뭐죠? 우리 안에 내적인 어떤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깨끗한 자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않거나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거룩한 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이와 같이 않으면 거룩한 산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 외적으로 청결해져야 됩니다 간혹 삶은 바르지 않는데 마음은 착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한데 우리의 행위가 나빠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곧 우리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청결은 외적 청결로 이어지고요 내적 청결은 사회적 청결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데 행위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감추어진 일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겨진 일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깨끗하지 않지만 그토로는 깨끗하게 하는 척하는 위선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데 행위가 청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안이 깨끗하지 않으면서 금만 청결케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선한 척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술은 사랑을 말하지만 그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속은 그렇지 않음에도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 이렇듯 내적으로 청결하지 않으면서도 외적으로 청결케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내적으로 청결한 사람이 외적으로 청결하지 못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적 청결보다 내적 청결을 더 강조하신 거예요 내적으로 청결하게 되면 외적인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적인 청결이 없는 우리의 행하는 거룩한 어떤 행위도 다 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결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해야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 카도시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거룩한 척 이상한 행동이 아니고 구별된 삶 분리된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 가져주는 의미인데요 레비기스 10장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 이걸 구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밖에도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용처 용례를 보면요 거의 다 구별됨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떨기나무 앞에 모세가 선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 너는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구별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안식일 뭡니까 또 매월 하는 그 뭐죠 안식일 또 월사 그 절기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안에는 반드시 거룩함이라고 하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구별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고 옷을 입히며 거룩한 단어를 그 앞에 붙여서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바 구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과 분별해야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를 차별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이 교회 가리니까 차별케 하더라 그거 아니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구별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0편 1편에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옳음과 걸음을 분별하지 못한 채 함께 지옥의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약된 길에 들을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중요하거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문화와 유행 그리고 풍조로부터도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유행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세속주의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분별하라는 이야기예요 세상과 친구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멀어지면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게 마지막으로 모든 교리와 잘못된 사상 그리고 허무주의적인 어떤 철학으로부터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상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릇된 헛된 망상 때문에요 하나님의 길에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께 연합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Dedicated, Saint, 성도가 되는 것이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저는 요즘 유난히도 신자, 성도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에 사무치도록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신자되기 원합니다를 몇 번 불렀더니 저희 집사람이 왜 그렇게 신자되기 원합니다를 부르냐 이렇게 묻는데요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자 아니겠어요 목사보다 더 거룩한 것은 성도 아니겠어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가서 헌금이 올라오더라고요 헌금을 이렇게 뉴스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그 교회 집분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집분 쓰신 분은 감사하게도 불러드리는데 안 쓴 분들 성도라고 불렀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제게 매우 불쾌히 여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자기가 집사인데 성도라고 불렀냐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불려질 이름은요 목사도 아니에요 집사도 아닙니다 성도지 성도가 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신자가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면 대개는 우리가 깨끗게 하고 그리고 제약된 것과 분리되는 것이 소극적인 어떤 거룩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바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적극적인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단순하게 깨끗하고 구별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드려지고 속하게 되고 그리고 연합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더러움에서 분리되어서 분리된 상태로 독립된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좀 더 철저히 나아가서 속해진 상태 이걸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단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러냐 그것이 거룩함이 아니 만나 틀리냐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간혹은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속은 그렇지 않는데도 겉으로만 그러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위선적이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면 그렇게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우리 하늘 날 수 없죠 날 수 있는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못 납니다 그런데 방법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비행기를 타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속해 있으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정결케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 할 수 없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오 선생은요 로마서에서 로마서 11장 16절에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거룩하리라 뿌리이시는 그리 속에서 거룩하니 뿌리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가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여러분 성찬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신비로운 자리거든요 하나가 되므로 말하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기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을 출교시켜버렸어요 매주 성찬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거룩한 고백이고 신앙이고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방법론까지 제시하지 않을 때는 조금 모자란 마음이 들어서 오늘 그 방법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빠져야 합니다 그건 제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한다? 진리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는 분 가운데는 말씀을 인포메이션으로 읽는 분이 있고 포메이션으로 읽는 분이 계세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식과 정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정보를 위해서 읽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전혀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포메이션 돼야 되거든요 포메이트 돼야 됩니다 영적 형성이 되어야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삶 속에 포메이트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알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룩히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있죠 일시적인 기도가 있고 일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였다 쇼텀 기도 프레이어, 롱텀 프레이어라고 하는데 어떤 단어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멀진시로 하는 일시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기도하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요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과의 만남 계속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1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이니까 하면 다른 말로 거룩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 사귐이 있다고 어둠이니까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귐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교제입니다 교회에서 교제라고 하는 단어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표현을 아시죠 여러분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앉아서 잡담하고 찬안하고 이런 이야기를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 체험들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좌절과 낙심에 빠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가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하여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영적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안부만 묻고 소식만 전하는 그런 교제 아니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을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 교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허리를 동기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네로 황제가 핍박이 시작되어야 하는 그때에 쓰여진 겁니다 이제 곧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될 끝이니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당시에 허터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공동서신으로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요 1장부터 너희는 거룩하라 이겁니다 핍박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고요 그리고 지켜야 할 가치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설 위기에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우스 3장 1절부터 2절부터 보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일어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정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말세에 일어날 징조입니다 거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요 요즘 어디 가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도들도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 단어 너무 진부하고 고루하고 너무 상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만 좋아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줄게 그 단어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냐 그걸 물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외적 성결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된 구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와 하나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하십시오 금년에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